2.0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목록입니다. 물론 덴티협과 연결되는 것은 자동으로 환자 생성이 됐지만 덴티협과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규 환자 등록이라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별표로 되어 있는 환자 이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게 되고요. 라스네임을 적게 될 겁니다. 이름, 오타가 좀 있어서 AB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형은 제 이름으로 그냥 적었습니다. 가능하면 전자차트나 차트에 있는 이름을 같이 해놓으면 적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고요. 연도를 선택하고 오늘 날짜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남녀, 그리고 저희가 외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번호를 적게 되어있고 핸드폰 번호, 일단 이제 0000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럼 등록된 다음 환자 이름으로 가면 저기 보면 없었던 AB윤이라는 환자가 뜨게 되죠. 그럼 AB윤으로 들어간 다음에 물론 덴트앱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바로 올라오지만 바탕화면에 있거나 다른 데 있는 사진도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업로드를 누르고 파일 선택을 누르면 이쪽으로 드래그를 할 수도 있고요. PC에 있는 사진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PC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이 사진들이 업로드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 현황이 뜨게 되고요. 그러면 이 사진들이 촬영일 지정을 언제로 할지 날짜를 지정한 다음에 업로드를 시작을 하게 되면 로컬 PC에 있던 게 클라우드 버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진들에 대한 지정을 해주면 나중에 저희가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덴트앱에서 올라오는 사진도 중요하지만 덴트앱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 진료 이력이라고 보면 오늘 촬영한 사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덴트앱하고 연결되는 경우에는 덴트앱에 기록되어 있는 진료 기록들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전자차트를 열지 않더라도 어떤 치료 중에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있는 게 2.0 버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정할 내용이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수정으로 들어가서 전화번호 같은 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이제 정확해야만이 나중에 말씀드릴 레포트 기능에서 레포트를 발급을 했을 때 그분한테 정확해 갈 수가 있습니다.